1, 2, 3, 4, 1, 2, 3, 4, 5, 6, 7, 8 이건데 네 가지 동작을 이건데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무릎 치는 게 어려우니까 1, 2,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1, 2, 3, 4, 5, 6, 7, 8 그리고 갔다 왔다 하는 것만 두 번 들어가는 거지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만 가지고 1, 2, 3, 4, 5, 6, 7, 8 반복 1, 2, 3, 4, 5, 6, 7, 8 그러면 꽃나비가 되어 나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Rev. 2, 4, 6, 7, 9, 7, 9, 9, 10 이렇게 들어가요.